중소기업 사랑나눔재단은 대한사회복지원과 지난 26일 대전역 동광장에서 노숙인 행여인을 대상으로 사랑의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대한사회복지원은 매주 대전역 동광장에서 노숙인 행여인 500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도시락 나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입니다. 사랑나눔재단은 2019년부터 매년 연 1회 봉사활동을 함께했으며 이번 봉사활동에 200만원 상당의 식자재를 후원했습니다. 중소기업 사랑나눔재단은 손인국 이사장은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열악한 가운데 오랜만에 연합 봉사활동으로 나눔을 펼칠 수 있어서 보람된 시간이었다며 다가오는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앞으로 재단의 따뜻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역사회 곳곳에 전하도록 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